어리석은 자의 특징은 묻지 않은 일에 대해 말을 많이 하는 것이다. 당신도 본인 이야기를 실컷한 날은 하루가 끝날 점 마음이 찝찝한 적이 있지 않은가. 또 다음 날 분위기에 취해놔도 모르게 나에 관해 많은 말을 하게 되고 또 후회하고 이를 반복하진 않는가. 특히나 말할수록 치명적인 손해를 볼 수 있으니 더욱 비밀로 하여야 할 것들이 있다. 1. 다른 사람의 단점을 말하지 마라. 누군가의 안 좋은 것을 쉽게 내뱉는 것은 나의 이미지를 점점 부정적으로 만든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뒷당화를 같이 해서 한편인 듯 느껴져도 결정적인 순간엔 결국 의심하게 된다. 사회적으로 신뢰가 필요한 좋은 기회들을 놓치게 될 것이다. 자신의 입에서 나간 말은 본인에게 돌아온다. 상대의 의견에 반대하거나 잘못됐음을 가르쳐 주어야 할 때도 직설적으로 말하지 말고 상대가 잊고 있던 사실을 우연히 떠올린 것처럼 은근슬쩍 재치스럽게 말해라. 나름 우리 각자는 다 개인의 사정이 있기 마련이다. 공감해주고 들어주는 걸로 충분하다. 부정적인 말, 뒷담화, 불필요한 조언을 넘어 충고도 함부로 하지 마라. 2. 자신을 자랑하지 마라. 남들이 나를 칭찬하기도 전에 내가 먼저 자랑하고 떠벌리는 것은 그 일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허영심이 점점 사람을 볼품없게 만든다. 만날 때마다 자기 자랑만 늘어놓는 사람을 보면 반감이 생기지 않던가. 당장은 필요에 의해 곁에 있더라도 원래 떠날 사람들을 포함해 좋은 사람도 당신을 떠나게 될 것이다. 오히려 진짜 있는 사람들은 겸손으로 불필요한 질투심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한다. 상대가 나에게 시기 질투를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일 좋은 처세라 생각한다. 자신의 선행도 말할수록 오만해 보이기 쉽다. 진실된 마음이 가리워지고 나 이 정도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과시형으로 남게 될 것이다. 굳이 드러내지 않아도 당신의 베품을 기억하는 소수의 몇 명이 언젠가 당신에게 중요한 도움을 줄 때가 올 것이다. 3. 나의 사세로를 3. 나의 사세로를